안녕하세요. 저는 제 친구입니다. 매우 더워. 떴다, 떴다. 떴다, 떴다. 한 점. 좋은 점. 퍼펙트. 나에게 하늘길 투어란 첫 경험이었다. 이런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만나는 분들과도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족처럼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답답함이나 스트레스가 갑자기 한 방에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우 두... 와우 와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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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넓어진 것 같아요 너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 지금 밑에 봐봐 새해 시각으로 지구를 내려다보고 뉴질랜드를 내려다보는 그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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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